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호우로 가장 큰 피해가 난 경북을 찾았습니다.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한 뒤 예천 호우 피해 현장도 둘러봤습니다. 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여야정 TF 구성과 조속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는 이번 호우 희생자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며 추경예산 편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한계가 있다며 여야정 TF를 통해 신속한 복구와 지원 예방책을 마련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재난대응 부실과 재난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국 순방 중에도 수시로 보고받고 회의를 했다는 사람이 산사태 현장에 와서 주택 뒤에 있는 산들이 민가를 좀 덮친 모양이라며 세운 바가지는 어쩔 수 없습니까?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라고 약 5천여 개를 지정했지만 우리 경북에는 한 곳밖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9군데가 더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도부는 이어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예천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성남에서 귀농했다 아내를 잃은 유가족은 이재명 대표에게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이 대표는 참사 현장을 2시간 가까이 둘러본 뒤 신속한 복구와 충분한 지원,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경북에서 열린 건 처음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